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쪼몰라 코딩 쪼코를 이용해서 아주 특별한 코딩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현재 쪼코 박스 위에 쪼코 로봇이 있죠 이 박스 위에서 이 로봇이 움직이는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은 반복을 할 겁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 거냐면 앞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반복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 거리를 아주 세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다이얼 블럭을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동하다가 조건문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바닥 센서가 작동이 되게 되면 쪼코 로봇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뒤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때 뒤로 움직이는 거리도 세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다이얼 블럭을 연결하고요 뒤로 이동한 다음에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조건문의 끝을 알려주고 여기서 시작한 반복문의 끝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원을 켜서 여기 있는 거리를 제어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다이얼 블럭을 돌리면 이렇게 숫자가 1 간격으로 커지죠? 그런데 이 다이얼을 누른 상태에서 눌러서 움직이면 0점 단위로 소수점 단위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하면 0.1이 됐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뒤로 갈 때는 한 0.3 정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듯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코 로봇을 이용해서 낭떠러지 회피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